언제 오는 거지? 절대 안 와! 아니... 그녀가 왔다. 물이 흐르는 걸 그녀가 우리의 삶을 그녀가 우리에게 그녀가 우리의 사랑을 그녀가 우리의 사랑을 그럼 내 소원은... 다유... 소원? 인간이 된다는 건 비밀을 숨기고 고통을 겪으며 고독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건 그래도 인간이 되고 싶니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